출산 15일 날라 YG 도커라 다시 부단여요 트레이저, 아이콘, 위넌, 다첸베, 임지윤, 찬허, 제니 참가挑전 아니 근데 왜 제니씨 들어오니까 다 일어나서 있냐? 아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위치야? 여기 중앙이에요? 앉아요? 장난 아닌데? 근데 난 제니는 실제로 처음 보는데 저는 제니님 처음 인사드리십시오 저 이렇게 가까이서 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처음 봬요 아하하하하 생외 블랙핑드 러셋 담당 제니 왕키 강난도的草莓遊戲 也是很上手 나는 커플 다리꼬주만 셋 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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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벽해 찬혁아 찬혁아 정국? 찬혁 씨 잠깐 뒤돌아보고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찬혁 된다 뭐 보내도 된다로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역시 진짜 YG다 의리 하나는 감사합니다 찬혁 씨 탈락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잘못된 건 따끔하게 그건 안 된다 IM — Grounds 지금부터 시작 히파람 일곱 히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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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이네? 형,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얘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지금 사실 예상의 결과거든요. 송민호, 저희 이런 거 하면 맨날 떨어지는 애고 제네 씨는... 자기가 생각하는 두 번째 히트곡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바꿔서? 러미 러미. 저는 뚜두뚜두. 히트곡도. 자, 이걸 뚜두뚜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뚜두뚜두 한번 해봐 주세요 제네 씨. 뚜두뚜두. 뚜두뚜두 두번 해봐 주세요. 뚜두뚜뚜뚜두. 뚜두뚜뚜두 세 번 해봐 주세요. 뚜두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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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되네요, 이 정도가? 저는 저의 곡이에요. 저 얼마 많이 했겠어요. 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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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미. 정화 Kid 누구여? 그리고 경고예요? 러미 러미 다섯 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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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d ту 두 두 두 이GO 잠시만 aquí 1 footing 5x가 했어요 Pleaseutesutesutesete 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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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8 8 8 8